핑크퐁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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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 얘들아 내가 침낭 가지고 왔어 하나씩 가져가 우와 이거 봐 여기 내 침낭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 우와 페페 그건 지도가 아니야 오줌이잖아 누가 페페 침낭에 오줌을 쌌나봐 뭐? 안돼 도대체 누가네 침낭에 오줌을 싼거야 내가 꼭 범인을 찾을거야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누가 범인일까? 페파? 페파구나 페파였어 페파가 확실해 페파 너가 바로 범인이구나 혹시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군데? 음... 아마도 페페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누가 범인일까? 페페? 페페구나 페페였어 페페가 확실해 가자! 페페 너가 바로 범인이구나 혹시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군데? 음... 한번 생각해볼게 아 맞다! 내가 범인일 수는 없어 이건 내 가방이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핑크퐁!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누가 범인일까? 핑크퐁? 핑크퐁이구나 핑크퐁이었어 핑크퐁이 확실해 맞아! 핑크퐁 너가 바로 범인이구나 혹시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군데? 아마도 페포? 응?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누가 범인일까? 누가 누가 범인일까? 페포? 페포구나 페포였어 페포가 확실해 가자! 페포 너가 바로 범인이구나 혹시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군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으악!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누가 범인일까? 누굴까? 찾아보자 찾아보자 누가 누가 범인일까? 으악! 누가 범인인지 알려줘 으응!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가즈 엔척! 택, 택, 택 택 택 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